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! 크흐... 밥이야 조탱탱 7승 8패 플래트넘 1인데 되겠습니까? 안되겠습니까 탱탱의 아이디 뭐야? 솔킬 따면 너네 게임지 얘는 왜 이렇게 게임 잘하는 척 하냐? 탱탱이는 난 진짜로 어? 볼때마다 진짜 나는 어이가 없어요 어? 아니 야 저새끼 전신 족벅으로 올라가 놓고선 개지랄 년명 떤 날이 봐 아니 아직도 저새끼는 지 마인드 속에는 5년 전 그 꿀탱탱 1000점 시절 그래 고개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 얘는 자기 거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어쨌든 미치겠어 나 지금 볼때마다 친구로서 제 옆에서 안타까워 죽겠어 미쳐버리겠어 그냥 어쩔 때 보면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저 꿀벨한테 그냥 저봅한테 야 나 멤버 족댄다 왜 멤버 10상 터치 왜 보고만 해 그냥 와 와서 봐 와 와 씨 이게 안 오리지 지발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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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적팀으로 만날라다가 어이없게 팀으로 만날라 닥쳐 그냥 잔아 그거 아니야 탑을 봐줘야되나 바텀을 봐줘야되나 탑은 2대1 하겠지 탑은 2대1 하겠지 하겠지 안돼 오륜이라서 안봐줘도 돼 오륜이라서 닿는게 속에 혼내야 전판 수구리 아트록스보다가 2판 너구리 아트록스보내라고 채팅 한번 쳐줘 노잼이야 그딴것좀 하지마 천상계속 그런 채팅 안쳐 금화딱샛키 너구리한테 금화딱이라 안들리는데 뭐라고? 금화딱 목소리가 안들려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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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금화딱이라 안들리는데 뭐라고? 뭐라고 안들리는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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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안 들리는데 ㅋㅋ 뺏기면 레전드 그냥 어린이예섽치 와 1랩 때 디내에당하는 오는실끼 오는실끼 이러면서 경험신 못먹잖아 이러면 2랩 Daartill나 갱 가버려? 가버려 그러나 한ina 안ieth 아 근데 큰일나네 형 나만있어? 와드야? 와드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! 휘동수는 어떡할거야 엄마 좀 이따구 전에 가운다간다 뿅가운다 가라가라 뿅가라 아유 탑받던 푸시 빡빡 대고 있는 중 저신 용 챙길께요 탑에서 한 번만 받아주면 끝납니다 용 칠까? 와 저기 안돼 라인을 뚝갚 해가지고 죽어도 티에 차이마 티랑가? 티랑가? 상팔을 받을 수 없으니까 랩으로 다가오면 랩으로 다가오면 상팔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랩으로 탁 랩으로 탈출 랩으로 탈출 어떤 랩으로 탈출 진짜로 탈출 랩으로 탈출 랩으로 탈출 히힛 무처와영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긴다는 걸 인지했을걸? 홍준님 이런 사람들은 인지했을걸? 내가 저팀 정글이었으면 진짜 울고 싶을걸? 2일 내려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 저팀 정글에서 털어낸다 저팀 정글에서 털어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 게임 안져 절대 안져 AP도 너무 많아서 아 시발 히힛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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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마유씨가 그럴리가 없어 CS 172대 분당 CS 우리 구마유씨는 그럴리가 없어 조금 street 손에 쥬고 님이 동그란 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역시 다번 하리보 니꺼 있었다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시계를 올려야겠지 아 아니 이거 맞아? 아 뭐해? 살아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bon 아 이제 한 이렇게 나쁘지 않았지 아.. 요정도 갖고 뭐.. 아니 요정도는 진짜 지리긴 했다 와 다이나고 실화냐? 또 나다 정에서 원래 당구란 게 여러분들 내가 차는 각이랑 상대방 무빙이랑 딱 맞았을 때 원래 나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꼬르기예요 내가 당구 각으로 차도 상대방 무빙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봐 나한테 한번 더 ㄷㄷ 저의 악재기를 파괴했습니다. 이 정도... 딱 좋았다. 이거 진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닌데... 딱 좋았다. 여기 처음에 일단 보여줄게.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치고 있는 거 알았어. 살짝살짝. 살짝살짝 물은 치는데, 여기서는 끌려도 위협적이지가 않아. 왠줄 알아? 얘네는 바론에다가 스킬을 써야 되거든. 얘네는 딜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. 그만인 즉슨 2피에다가 만약에 애가 쓰레쉬가 끌려도 나한테 스킬 쓰지? 그럼 오, 나요. 땡큐. 오케이, 요 마인드. 최대걸에서 딱 끌려주고, 쓰레쉬가 갑자기 어, 올라와. 일단 정글러니까 잡아야 돼. 얘 혼자 올라오는데, 얘네들 4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야, 뷸시나 우리가 딜해야 돼. 이렇게 정글 볼 시간 없어. 근데 쓰레쉬는 앞을 쌓은 거 있는데. 어? 나 친구들이 안 왔어. 친구들이 안 왔네. 여기에서, 이제 신드라가 큐이 각 쓸 게 너무 뻔한 거야. 여기, 아까 여기 신드라 큐이 각 쓰는 걸 봐봐. 덜신한테 스턴을 먹여야, 바로 이제, 뭔가 연계를 좀 해주려고 하는 이, 이 심리에서, 여기 큐이를 나한테 쓴단 말이야. 살짝 큐이, 근데, 바로 가보고, 어이구야, 바로, 이 정도. 그 다음 조이 딱, 추가까지 딱 붙여주면서, 살짝 피해준 다음에, 퓨 맞춰주고, 스킬 두 개 피하니까, 이 피하자야, 바로, 바로 그냥, 바로 그냥, 멀티콘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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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을, 여기서 1대1을 해줘야 돼. 여기서, 갈리는 거야 두 명이, 아랫부밍 치더라고. 요지 없이 들어가야지. 그렇지. 내 쪽으로 또, 어그로 끌린단 말이야. 큐이도 빼주고, 여기서. 여기서, 빼주고, 여기에서, 빼주고, 빼주고, 여기에서, 우리 팀이, 뒤에 있으면, 한 번 더 들어가서, 뒤쪽 포지션 잡은 다음에, 조금은, 여기에 또, 빼놔서 맞추고 있는, 다시 나오고, 하나도 되지만, 강인하가, 헤리메스가, 날 지켜주자. 날 수호해주고, 요정도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